수현이 영장 오케이 성격은요? 네 예스 성격은요? 네 성격은요? 네 예스 오케이 다시 하면 안 돼요? 다시 하면 돼요 하하하하하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? 뭘 배우시고 계시는 거지요? 알겠어 알겠어 다시 잡아야겠네요 하하하 블로그에서 일주차 렛츠고 어.. 7.. 6..4? 예 나이스 오 이럴 오 다시 다니시 오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